반갑습니다.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1번부터 같이 한번 점검해 볼게요. 자 1번을 보시면 최초의 합성 섬유라고 했을 때 나일론 툭 튀어나오셔야 됩니다. 석유를 원료로 합성 섬유를 개발했어. 자 2번 보시면 탄소화물 연소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요. 탄소 원자의 개수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 수소 원자 빨리 확인하세요. 8개입니다.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 원자의 개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. 그럼 어때요? 4개고요. 8개입니다. 절대 앞에 있는 거 빠트리시면 안 됩니다. 답은 3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. 자 3번을 보시면 에탄올이 손소독제라고 했기 때문에 살균 작용을 하는 게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. 자 대량 생산이 가능해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. 자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. 에탄올이 C2H5OH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탄소화학물이 화학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해줬습니다. 5번입니다. 자 4번을 보시면 양성자 개수는요. 수소의 4배라고 했기 때문에 수소가 양성자 개수가 1개지요. 그럼 원자 번호 4번 이어 이하됩니다. 난 밸륨이야.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. 자 내가 지금 중성자 수가 몇 개지? 1개입니다. 중성자 1개야. 그럼 5배라고 했기 때문에 아 왼쪽 위 첨자로 9를 처리하셔야 되죠. 답은 3번이고요. 자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A2와 B2가 반응을 해서 기체, 미안. 기체 A2, B2가 반응해서 액체 X를 생성해 반응물만, 생성물만 쓰시는 거고요. 자 그럼 A2 2몰이 없어졌습니다. B2 1몰이 없어졌습니다. 여기까지 됐죠. 자 그러면 X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질량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A원자가, B원자가 몇 대면? 2대 1이더라. 질량은 보존이 되어야 돼. 답은 4번 처리되셔야 되고요. 자 6번 보시면 오비탈의 모양? 난 S오비탈이야 확인되셨을 겁니다. PX오비탈이야 확인되셨을 거고요. PY오비탈이야 라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. 그럼 1S야, EPX야, EPZ야 답은 1번으로 처리되셨을 거고요. 자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매티는요. 액화, 천연가스, LNG, 도시가스, 연료입니다. 자 기획은 맞아 확인해 주시고. 자 나 산성이야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. 가는이에요. 이거 해보나 마나. 탄소에 대한 수소 원자 수의 비율. 자 탄소 결합발이 4개 주의야. 수소가 꽉 차 있습니다. 맞아 비교할 필요조차 없어. 5번입니다. 자 8번을 보시면. 자 난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도 9개야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. 그럼 양성자, 중성자 더해서 질량수는 19야. 기획은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. 내가 전자 2개를 얻었어. 자 그럼 빨리 확인하세요. 빨리 확인하세요. 비는 얼마? 양성자수, 중성자수 합이 16이야. 자 Y2 마이너스의 양성자수는 중성자수와 같아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로 매겨지는 거니까 X가 크다라는 걸로 기획, 니은 4번 처리 되셔야 되고요. 자 9번을 보시면 분자 1개의 질량이 몇 대 몇이죠? 7대 11이죠. 그러면 1몰의 질량도요. 7대 11이 되셔야 됩니다. 쓰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쭉 밀어보세요. A 빠지고요. B 하나 빠집니다. B 하나가 원자량이 4야. A 원자량은 3이야. 원자량이 B는 3대 4가 맞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. 자 잘 봐. 가 확인하세요. 1개의 질량이 7W야. 그러면 아보가도로 수만큼 모였을 때 1몰이 되죠. 1몰의 질량, 분자량이 g 붙인 겁니다. 기획 어때? 맞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자 그 다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입니다. 자 보세요. 원자수 떴다. 분자수의 정수배입니다. 그런데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니까. 1g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는 11대 7이죠. 여기에 나 2원자 분자야, 나 3원자 분자야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. 답은 5번 처리되셔야 되고요. 10번을 보시면 1몰 농도 250ml입니다. 빨리 곱하세요. 250ml야. 얘를 이용해서 0.5몰 농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. 자 1몰 농도 NHL 125ml를 취해서 비커에 옮겨 담으면 돼요. 자 그러면 1몰 농도 125ml. 용액의 농도는 양이랑 무관합니다. 0.5몰 농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1몰 농도 125ml를 옮겨왔다. 얘는 1몰 농도야, 아니야. 자 1몰 농도 250ml에 물을 집어넣어서 용액의 부피가 500. 자 용액의 부피, 용질의 몰 수 1몰 농도 250ml니까 250ml이죠. 밀리 밀리 죽이세요. 0.5몰 농도가 맞아. 처리되셔야 되고요. 자 빨리 곱하세요. 25몰 농도입니다.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25를 취했죠. 비커에 옮겨 담았죠. 거기에 전체 용액의 부피가 50이 아니라 여기 25에 물 50을 집어넣는데 물 50을 집어넣는데 그럼 부피는 약 75ml가 됩니다. 안 됩니다. 학생 B만 맞습니다. 2번입니다.